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월급날을 기다리죠.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에 기운이 빠질 때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원하는 곳에 취업할수록 희망 연봉이 높아진다는 상상을 하진 않을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취준생을 바라는 희망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신입으로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 못지않게 어려워도 따질 건 또 따져야겠죠. 초기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고생하기 마련인데 원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취준생들의 신입사원 희망 연봉은 평균 4,165만 원이었습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지난해 같은 인원에게 조사를 했을 때는 3,896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0만 원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모두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최저 하한선은 평균 3,473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희망 초봉보다 692만 원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 금리, 집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해마다 희망하는 초봉도 변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잉크루트의 조사인데요. 지난 10년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만 해도 2,183만 원이었는데 2015년 3,320만 원에서 올해 4,363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졸 신입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해서 연봉을 받게 된다면 취준생들은 어떤 걸 가장하고 싶어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평범하지만 특별한 마음은 다 같은 걸까요? 구직자들은 첫 월급을 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부모님 선물과 용돈 드리기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요. 꼼꼼하게 재테크 계획을 세워서 적금 통장 개설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자금 대출 갚기, 그리고 가족과 맛있는 외식하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그리는 초봉이 실제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비교를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발간한 한국의 직업 정보를 들여다봤는데요. 각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1만 4,170명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직업군의 평균 초봉은 2019년 기준 2,8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졸업자의 초봉은 평균 2,903만 원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초봉 3,473만 원보다도 570만 원이 적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감이 느껴질 만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어떤 근무 형태를 선호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월화배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칼퇴근이 가능한 직장이 아니었을까요? 네, 비슷한 답인데 구체적으로는 자유로운 출퇴근과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8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택과 카페 등 근무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 제한이 없는 경우를 선호했고요. 비대면 온라인 회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한 취준생의 선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울러서 취준생들은 최근 기업들의 이슈인 ESG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그룹서로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이들 꼽았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활기를 띠면서 이제 좀 일자리 걱정도 나아지지 않을까, 훈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회복이 더뎠던 고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활짝 웃을 수도 없습니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지표상 나아졌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서인데요. 신규 취업자 중에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여전히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60%는 올해 채용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불투명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인데요. 취업의 문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바라는 꿈이 언젠가는 꼭 이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바라는 꿈이 언젠가는 꼭 이뤄지기 바라보는 것입니다.